아 요게 부부의 합이다. 찐찐포기지거든 진짜. 여보 집에서 좀 잘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집의 팀워. 호이. 호미. 뱀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또 4인 즐겨보기로 돌아왔는데요. 즐겨볼 게임은 트리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 아니죠. 어 근데 트리케라톱스도 그런 뜻이잖아요. 세 개의 뿔. 어? 어 그래요? 뿔이 세 개예요? 아코아나 이렇게 두 개 하나? 네 그래서 트리케라톱스 그 틀이에요. 맞습니다. 약간 다른 말로 트리케라타라고 하더라고요. 어 트리케라톱스 무슨 뜻인데요? 뭘까요? 요 트리케타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의 게임인데요. 어떤 재미가 있는지 제가 한번 즐겨보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 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기 있는 이 칩들이 보면 네, 그렇지 못해 못해. 요것들이 세 개를 모아야 짜잔 실점! 실점 아 세 개가 7점이라고 해서 보통은 또 그럼 또 6개 모으면 7점 또 먹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6개가 되면 못 먹고 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세 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동물이 여섯 종류가 있는데 여섯 종류의 동물을 세 개씩 다 모으면 제일 좋은 거군요. 그리고 여기 있는 블럭 개수. 우리가 이제 고인물들이니까 개수 파악이 되나요? 카운팅 한다고? 아 그렇지. 단, 게임 도중에 우리 각자 두 개씩은 블라인드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까네. 자기는 이미 카운팅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카운팅 썰어. 알죠? 네. 이미 자기는 마음 안에 카운팅을 했다는 마음을 했었지. 게임은 총 4라운드를 거쳐서 끝났을 때 내가 모은 테리켓다 이 칩들을 세 콜렉션으로 점수 계산해서 점수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점수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개당 점수고 하나하나 두 개를 보면 그냥 개수만큼 점수예요. 하나는 1점, 두 개는 2점. 포괄해서 먹으면 그 개수만큼 마이너스 점수이죠. 오히려 못 먹는 거예요. 플러스 먹고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0점 먹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3 이하로 보는 게 제일 좋네요. 그렇죠. 게임의 방식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컬러랫도 방식의 룰인데 이걸 다 뒤집어서 놓을 거예요. 그리고 넷턴이 되면 이 칩을 보고 이걸 내가 먹을지 그건 이제 뒤집어서 놓고 게임 도중에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는데 대신 이거는 게임 끝나고 공개를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가져갈 게 아니면 이 칩을 여기 줄 중에 한 곳에다가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놔요. 놓다가 어? 마음에 드는 줄이 있어. 그러면은 보고 놓는 게 아니라 그 줄에 있는 칩들을 다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간 사람이 해당 라운드에서 빠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라운드당 4개 줄을 다 가져가게 되면 이제 한 라운드가 끝납니다. 오. 총 4번 가져가면 게임 끝난다. 오케이. 되게 한번 자세한 거 게임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칩을 섞어야 돼요. 섞어볼까요? 한 번?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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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부부의 합니다. 찐찐풍이다. 찐찐풍이거든요 진짜. 여보 집에서 좀 잘해. 네 잘하세요. 네 잘하세요. 자 섞어서 이걸 놓는 방식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요. 이걸 3층으로 쌓으면 돼요. 그게 이제 한 라운드 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해주세요. 아 좀 거리감이 있어서 제가. 다른 국민도 갈게요.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블럭을 하나씩 덮어두는 거예요. 라운드 표시한다. 4라운드. 이건 꽃이 좀 만겨되는데 백희님 만든 건가? 제가 좀 옮겼어요. 제가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김치찌개 끓여줄게요. 보군요 즙. 이거 라운드 할 때 여기 옆에 자리 그다음에 비워 둬라 그래서. 그래서 길게 갈 수도 있나보다. 왜냐면 혼자 남았을 경우에는 계속 혼자 이 country 먹을 수 있거든요. 나 느낌 아니지. 나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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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진짜 미치겠네. 이게 그 경매 느낌도 살짝 있는 거족이다. 그러니까 먼저 먹고 빠질 건지 아니면 내가 끝까지 남아서. 계속 많이 먹을 건데 이 erreicht도 담길 수 있다. 담백짐이다. 마지막에 가져가면 점수를 하고 이게 마지막에 가져간 사람은 이 칩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게임 끝나고 점수부터 됩니다. 마지막까지 용감하게 버티면 1점 더 주긴 하는데 끝까지 버쳐야죠. 그리고 이게 점수 그렇게 많이 나는 게임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1점 2점이 굉장히 귀하구나. 단타로 치고 빠지게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어린 사람. 자 선생님 시작하세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해라 그래. 저 먼저 해요. 먼저 해라 그래. 오늘 여기 먼저 하는 게 맞잖아. 액면 가루 하자. 숫자 액면 가루. 숫자는 좀 다르니까. 그렇죠. 먼저 하시면.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보는 걸로. 얘를 저만 봐요? 그렇지. 보는 건 코인만 먼저 보고. 음. 마음에 드는 숫자면 내가 앞에다 놓고 블라인드를 가져갈 건지 아니면 오픈에서 원하는 줄에다가 놓으면 됩니다. 아 내 거. 오. 좋은 건가 보네. 이렇게는 게임 중에 두 개밖에 못 가져가야 돼. 라운드에 한 번? 아니 아니. 게임 중에 두 번. 이 게임 저의 게임 중에 딱 두 번 밖에. 너 이미 먹었으니까 넌 이거 갖고 가는 거야?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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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 거야? 그렇게? 다들 킵하네. 딱 두 개까지 밖에 안 돼요. 킵은. 몇 번째. 몇 번째인지 말해.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6번. 루엉이가 나왔어요. 올뱀씨. 9번. 염소. 코인은 놔도 되고. 먹어도 돼요. 품 안에 들어. 이게 구니까. 먹는 거 같아. 다 맞거리네. 나 없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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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5, 6. 그리고 이거 칩 떨어지면 어쨌건 먹어야 돼요? 아. 이 라운드 2에 더 가지 않습니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눈치껏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딱 빨리 먹고 빠져야 됩니다. 두 개를 몰아주지 않는다. 군산 투자. 오. 답 나죠? 드시면 됩니다. 빠뜨리지. 지금 먹고 빠지겠어. 아 이거 왜 이렇게. 빠뜨리지. 아 이거 뭐 참아주거봐. 어떻게 해야 하죠? 아 오 찢어졌어요. 어허. 어허. 덜죠? 아허. 덜죠? 무너뜨린 거 있죠? 올뱀씨. 올뱀도 찢어지고. 가져올게요. 아 히든. 오케이. 저 빠르 있으니까 거의. 지금 계속 먹으면 이거 안 좋을 텐데. 네 번이나 남았어요 여러분.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 이거 언제까지 먹으려고? 나중에 어떻게 되시려고 그러나? 생각 중입니다. 정지 화면 아닙니다. 아 또 가. 이거. 아 이번에 오육이 많이 나왔다. 다음번에 안 나오면 또 가? 뽑아야지. 이 형들 욕심 많이 내네. 이거 언제 가져가야지. 야 6, 6, 5. 코이 이제. 아 이번에 가져갈게요. 오케이. 아 좋았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베키님은 두 개 다 까고 먹어도 되고. 다 까야지. 안 될 수도 있고 똥이 될 수도 있고. 또 봐야지. 팔. 아 멈추지 않아. 쭉이거나. 똑같이. 뭐야? 다 가져올게요. 오케이. 네 개 먹고. 마지막 가져간 사람이 1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마커 가자. 자기가 만든 건 앞에다가 이렇게 놓을까요? 아 히든은 밑에다가. 너 여기다 놓으니까 칠했구나. 하하하하. 또 칠인 것 같은데? 아 형. 아 이거 갑니다. 또 히든이야? 또 히든이야. 형 게임 알고 있지? 게임 끝났다까지 두 개. 이제 끝난 거야 못 먹은 거야.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나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좋지. 이게 후광장면은 안 먹으려고 먼저 빠지겠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돼요? 그럼? 오 뽀미 씨 지금 또. 오오오오. 빠지는 거. 네 빠질게요. 오 벌써? 저게 굴다 보다. 저는 베베나베. 아 우유? 어 그럼요? 이거 히든은 언제 공개해? 게임 끝났을 때 공개. 근데 게임 끝났을 때 공개인데. 부쳐도 되고 히든은 버려도 돼. 우리 코이에게 해서 좋은 선물을 주고 싶네요. 하하하하. 이러면 이러면. 하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맛인가요 여러분? 똥까루를 날려. 계속 굳혀줘. 누구한테 또 좋을 수. 아 백희님이 좋네 이러면. 아우 로란돌이지. 어? 칠까지? 칠까지 주면 더 좋은데요? 좋은 거 같은데? 좋은데? 좋은데 이거? 가져가셨어요. 아니야 똑바로? 멈추지 않아. 또 가? 이거 참을 거야 이거? 거기로? 칠까지 있어? 잠깐만. 이거 참아야? 이걸 참았네? 너무 길다. 이거 누가 먹냐? 이거 누가 먹냐? 아니지 잠깐만. 이거 무조건 누군가 먹게 돼 있잖아 이러면. 어쨌든 저는 안 먹죠. 뭐예요? 정말요? 정말이야? 잘라야 된다. 잘라야 된다.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 아 몰라. 어 이분들. 잠깐만 이거 계산 카운팅 해봐야 돼. 잠깐만. 잠깐만. 티노님. 왜? 누군가 먹는다. 5개? 나 코이? 백희. 나 코이. 백희가 먹어 이거. 저요? 자 코이 보고. 이거 하나 끝까지 가면은 이제 계산상으로는 백희님이 먹는 거잖아요? 다 보면 미친 거 같아. 다 보고. 근데 왜냐면은 그냥 저거. 나쁘진 않아. 이거 포기하고 저거 얼마야 저게. 하나 다 마이너스 1밖에 안되니까. 너무 공고로 나왔어요. 수고하니까. 어? 오? 오? 어? 오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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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가 생긴데? 나 탈주. 나 탈주세요. 탈주 잘했어. 잠깐만. 우리 둘만 단단하다. 나. 너. 나. 너. 아 맞돌이네 여기. 아 우선 하나는 뽑고. 아 지금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니까. 차라리. 우선 제가 희든. 희든. 어 나쁘지 않다. 희든 나쁘지 않지? 희든 빠지면은 어떻게 하지? 코이가 이거 먹고 빠질 건지 아니면 격 깔 건지. 야 이거 아니면 나야 이거. 근데 괜찮은데 이거? 그거 그냥.. 나쁘진 않은데? 지금 하도 먹어도.. 어차피 오 진짜? 네. 어차피 오 진짜? 네. 와 괜찮았다 이거. 와 배추.. 그러면 저는 이거 그냥.. 하나는..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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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하나만! 딱 하나만! 욕심부리고 싶지 않아? 저거 선 마커 우선 주시해. 이걸 이렇게 되면 올라간대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건 마이너스. 이게 지금 2점이니까 2, 2, 2.. 오 코이? 크다. 나쁘진 않네. 그럼 저는 두 번째 이걸 가져갈게요. 저는 먹고. 자 가고 있습니다. 먼저 갑니다. 오는 코이가.. 가자 가자 가자구. 오만 먹고 빠져도 이거 나 뿌리면 안 사나 또.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하하하하하하하하 가 여전히 있구나. 오? 음식도 좋고 백희님도 괜찮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10개 카운팅. 10개. 어? 백희님 빠져? 백희님 나쁘지 않다. 오. 이걸 따라줬잖아 이거 먹어. 먹어도? 먹어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을 때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희해 먹습니다. 좋았다. 감사합니다. 주문 완료. 갑니다. 오빠는 맛도리? 와 이거 맛도리인데. 히든하네. 키든. 키든. 갑니다. 저도 희해. 투리도 끝. 맛도리. 아까 New infernels. 나도 끼고 싶itar는데. 괜히 이거 쭈 От니? 하하하하하하하하 형 쉬고 있어? 화장실 좀 갔다 покуп니까? teu 집 먹고 싶으면 돼? 호 음 총은 MSI. nie에 싫어. 난 아까 먹었단 말이야. 거기다 그만 붙여, 이 사람인가? 그럼 난 새로운 길을 봐야지. 내가 먹으면 되니까. 오, 코이 더 가. 봐야죠. 오, 니꺼 또 깨져, 지금. 나쁘지 않네. 방금씩 간다. 지금 히든은 이제 백희님하고 저는 끝났고 뿌이코이는 하나씩 남았어요. 뿌이코이는 하나씩 남았어요. 제가 못 넣은 줄. 미안하다. 너무 내가 선 넘었네. 아, 저 형 저건데. 근데 백희님 벌써 8.5점이야? 어? 아니 아니. 어? 어? 오, 구전? 구? 아아! 아아! 해지 안! 어, 잠깐만 저 위에? 아, 형 저거 위에 거 가져가야 돼. 아니야, 한 번 더 갈 거야. 한 번 더 갈 거야. 어? 이렇게 주면,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안 돼, 안 돼. 이렇게 주면 코이 너무 좋아. 안 돼, 안 돼. 너무 좋아. 야, 이게 지금 다음 사람의 보고 줘야 됩니다. 가져갈 건데. 아, 그걸로? 아, 좋았다. 씨 완성. 모비 씨랑 저희 대결. 아, 야. 오, 맛있네. 나쁘지 않죠? 오, 나쁘지 않죠? 저희끼리 뭐 편하게 가죠?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지? 괜찮은데? 편하게 깔고 가죠, 저희끼리. 오, 뭐 괜찮은데? 먹어봐, 먹어봐요. 어차피, 자, 나쁘지 않아. 나도 한 번 더 갈게.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와우. 아니, 이거 오면은 똑같아. 숫자가 우리들한테는 둘 다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아예 다 오픈이구나, 대부분. 근데 어디다 논의했다는 선택권에 내가 먼저 있지. 히든? 아, 히든이? 선택권이 나한테 있으면, 이게 낫지, 지금은. 그럼 보미가 가져갔으니까. 아, 그래서 뽀미씨가 가져갔으니까. 천 먹고, 저 마지막 침.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1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게임 끝나면, 마지막 침, 이것도 1점으로 됩니다. 끝났을 때. 중간 점수 한 번 볼까? 1, 2. 툼. 아. 7, 8, 9, 11점. 12. 아, 12점? 1, 2, 3, 4, 5, 6, 7, 8점. 8점? 저는 뭐. 13, 15, 16점. 아, 퀸님이 16점. 하지만 저 16점이 이제 하나 없는 순간? 터지는 거죠, 이제. 이제 간다. 그리고 뽀미씨는 지금 대기 완성형이야. 잘 만들면, 간다, 간다, 병원? 저는 이거를 아래에다가. 오, 코이 이거 먹는 순간? 하지만 내가 코이를 못 먹게 준다면? 오, 이거 안 돼. 안 돼. 뽀미씨, 뽀미씨도 좋지. 좋다. 괜찮네. 후방 가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후방 가니까, 재밌어지네. 아, 이거 뒤에 가니까 진짜 장난 아니다. 어? 저거. 아, 먹지 마라, 이거냐. 야, 왜 날씨 할 게 아냐. 백희형이야.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무조건 백희형은 이거 안 먹어. 이거. 어? 어? 나는? 여기서 빠질게. 여기서 빠질게. 형, 저 두 개 10이었나 보다. 네, 무슨 소리. 설마. 가자. 이거 10이야. 그러니까 다 같이 저 형 내가 성격 알잖아. 백희형 성격을 내가 왜 모르겠어. 10이 근데 되게 안 나왔는데. 우리 다 히든 다 10 아니야? 다 히든 10? 자, 새로 모아야 됩니다, 이제 모아야 돼. 넘치는 사람은 지금 코이밖에 없어요. 백희형 안 터지고 25점이야, 지금 저 형. 무슨 소리. 모르잖아, 이거 하지. 야. 저기 작가님. 네가 먹겠다는 누구 먹어서 거기에 해? 네. 와. 야, 이거. 저기, 저기 누가 먹어도 먹겠다. 아니, 누구 하나 빼야 돼. 뽀미 씨 먹고 빠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뽀미 씨 딱 좋잖아, 이러면. 아, 지금 완전 대박이네. 먹고, 그런지 먹고 빠지면 대박이지. 근데 코이가 또 하나 넣어주면 이제 난리나는 거야. 이건 이제 난리나는 거야. 카메라에서 좀 보면서 하는 거 알지, 우리? 그렇죠, 그렇죠. 카메라를 못 보겠어, 지금 너무 긴장돼서. 막 손에 땀이 나, 지금. 다른 사람이 어디다 놀까가 너무 긴장돼서. 후방에 막 하는 거야, 확실히. 후방에 막 나오고 진짜 재밌다. 못 가져가. 야, 너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 새로운 기회에 배쳐가서. 키든 하나 할 수 있어, 코이. 아, 컷을 넘길 수 있군요. 두 개까지밖에 안 돼, 안 돼? 어? 가져가기 너무 좋은데요? 황미 씨가 가져가면 좋죠, 지금. 아, 뽀비 씨 좋다, 두 개. 야, 이거. 어? 가는 거.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디다 해봅시다. 자, 이제 구는 둘 다 터졌죠. 오케이. 구는 터졌고. 잘하네, 역시. 아, 이렇게 해야지. 난리 났어. 저거지. 누구 한 명은 아무것도 못 먹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활로를 하나 열어주셔도 돼요. 가부잡고. 하나 열어주셔도 돼요. 하나 열어주세요. 사오. 구. 어? 너무 좋은데? 코이가 지금 완전 완전 만들어졌어, 지금. 9, 7, 조금만 16점이야. 야. 코이야, 너 죽여봐. 어? 어, 진짜? 진짜? 필요하신데? 어? 어? 아? 누군가는 무조건 먹게 해야지. 아! 아! 잘하네. 아, 역시. 잠깐만, 내가 이걸 놓으면 코이가 가져가. 아유, 내가, 아유, 저 빠지신다, 선생님들. 빠지신다? 와, 이거. 야, 나잖아, 잠깐만. 그렇지, 코이가 이걸 놓으면 뽀비 씨가 이거 먹고 네가 먹게 되고. 그렇다고 이거 네가 먹기에는? 제가 쪽으로 확인하면. 확인을 하면 무조건 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코이가 이거 먹고 빠지신 뽀비 씨가 너무 좋아, 이게 지금. 솔직히 뽀비 씨는 너무 깔고 가야 돼. 와, 코이의 이 구 하나로 지금. 그냥 무조건 못 가져가, 이거를. 코이는 이걸 가져가도 마이너스, 이걸 가져가도 마이너스기 때문에. 어, 오도 안 되는군요? 네, 오도 안 되고. 무조건 뽀비 씨 꺼져, 저 라인은. 까고 저기다 두시고 그냥. 아, 근데 내가, 내가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원래 말을 꺼는 건데? 그렇잖아. 아, 저, 저. 아, 너무 애깁니다. 너무 애깁니다, 승자의 여유. 그냥 그래 가서 여기다 넣어버려. 이거 깠는데. 9년이면 좋겠다, 9년전 좋겠다. 예쁘지?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그것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아, 모르네. 아, 맞은 것도 안 봤어. 남은 거는? 아, 모르네. 그래. 보고 그냥 깔아버려. 똑가루, 똑가루 뿌려놔. 그건가? 설마 그것까지 뽀비 씨한테 그건가? 아니, 뭐. 야, 이거 6이면 대박이야. 뽀비 씨 진짜 대박나는 거야, 유기면. 아, 거기야? 아, 뭐지? 더 주긴 그렇다, 6인가 봐. 우와. 우와, 이거 잘 버렸으면 큰일 날뻔했네. 어, 근데 본인이 하나 마이너스 1을 하시겠다? 뽀비 씨 주면 무조건이니까. 나 이거 모르겠다. 이게 좋다. 그렇지, 그러면서 대신 코인을 요구 갖고 이제 1점 먹는 거죠. 네. 게임 끝났고요. 자, 선부터 자기 거 공개해서 이제 배치하는 거 볼까요, 금방? 히든, 히든 하나씩. 코인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오, 뭐야? 이거 긴가 보네. 와, 잘나갔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쓰는 거는 어쨌건 저도 좀 못 먹고 그냥 마이너스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우와. 10이든 8이든 이면 대박이야. 8이든. 9는 버려도 돼. 네, 9는 버려도 돼. 이렇게만. 우와. 백혜님 10, 10인 거에 내가 2손 걸어. 2손이에요? 진짜요? 2손 걸어, 2손 걸어. 형, 10, 10. 내가 빠르고 있어서 형. 아, 네, 안 되겠는데? 자, 이러면 저는 10이 안 오더라고요. 아, 9가 왔구나. 보시네요. 점수 계산, 코인부터 볼게요. 1점. 3점이랑 이중턱. 아, 이렇게 퉁. 네, 그래서 19점. 그 다음에 뽀미시가 대박이죠? 15, 24, 29. 30, 35,30. 34점. 팀이 18, 25, 26점. 팀은 7, 15, 25, 26, 27, 28점. 그중은 정부 어떻게 되는 거야? 1등, 2등, 3등, 4등. 처음에는 그냥 가져가다가 한 3, 4라운드 후반 때쯤 이 친구한테는 이거 안 줘야지 하는 그 느낌이 어 괜찮네요. 이거 재밌다. 그 열에 놓고 방해하고 너는 주기 싫어. 차라리 내가 마이너스 먹을게. 폭산돌리기 느낌이잖아. 이 가고 볼래 내가 먹을래 이런 느낌으로 가서 재밌어. 이 트윙키타는 이렇게 지금 한 30분 정도? 진짜 플레이가 굉장히 강하게 돌아가서 롤도 쉽고 언어 요소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패밀리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현재 지금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아스모디 코리아 엔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시는데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모드 라이브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 빠! 컬렉션. 세컨렉션은 뭐야? 아 마지막에 해시티브 세컨렉션. 해시티브 세컨렉션 컬렉션.